네 안녕하세요 컴샵 입니다 네 오늘은 깜짝 선물이 아 깜짝 선물을 누가 주셨어요 깜짝 선물이 갑작하게 저도 모르게 도착을 했습니다 뭐죠 써있는거 보니까 여수 돌산 갓김치 예 그리고 제가 뭐 여수 이런거 홍보하려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요즘에 아무래도 인텔 보다는 amd 판매량이 많다 보니까 예 amd 보니까 제가 살짝 봤는데 음 amd 에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amd cpu 에 제 매장에 그리고 샵 비읍 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네 보니까 고준 예 여기 뭐 amd cpu 사장님 성함 같아요 조남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생선하고 김치 냉장식품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한테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참 amd 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인텔 지금 하는거 보면 진짜 아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amd 가 좀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서로 또 예 경쟁이 돼서 가격도 좀 저렴하게 나오고 라이젠 예 amd 사랑합니다 네 서로 근데 선의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나 이런거 같이 낮춰주고 이러면 얼마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amd cpu 가 지금은 피나클릿지도 그렇고 아주 지금 잘해주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 해 줄 거라고 믿고 있고 인텔은 모르겠어요 올해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인텔은 가격이 내려가는게 그리고 뭐 아마존에서는 가격이 보니까는 하긴 우리나라 관세 뭐 이런거 하면 웬만한 차이 안나긴 하지만 뭐 아마존에서도 가격이 조금 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인텔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우리나라 버프가 좀 있지 않나 싶고 amd 가 그래도 지금 가격 안정 가격이 약간 이제 amd 가 2200g 하고 2400이 하도 많이 팔리니까 가격이 좀 올랐다가 지금은 뭐 12만원 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만원 대로 다시 10만원 이하로 내려왔죠 2200g 가 그 가격도 지금 안정화되고 아주 착합니다 amd 그리고 뭐 성능도 인터뷰에서는 게임 성능 게임할 때는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볼 수 유튜브 이런데 찾아보시면 게임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멀티 게임나 이런거 하는 거는 amd 가 아무래도 강하니까 그 amd 쪽은 뭐 뭐냐 그 영상 작업이나 이런거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영상 작업 뿐만 아니라 뭐 게임도 하고 모두 하고 모두 하고 멀티 작업 여러 작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amd 가 그래도 좋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거 하시는 분들이라면 amd 쪽으로 가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가격도 지금 i3 8100 하고 피나클리치 2600인가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질 않아요 한 3,4만원 정도 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i3 8100 또 뭐 쿼드코어긴 하지만 어차피 cpu 로 따지면 2600 피나클리치가 아무래도 상위 기종이다 보니까 2600 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깐요 제가 뭐 김치 받아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제가 김치 받아서 절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amd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사랑할 거고 일단은 뭐 가격이 지금 착하니까 인텔이 지금 아주 그냥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보내주셨네요 컴퓨전 에서 이제 어 부품을 좀 구매했는데 요즘에 amd 라이젠 판매용 가이드 라 그래 가지고 이것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아 아가씨 예쁘다 아 죄송합니다 그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그 보면은 amd 라이젠 판매용 가이드 고성능 프로세싱과 그래픽 모두 하나의 칩 속에 베가 그래픽 아무튼 베가 그래픽이 들어있다 뭐 이런거에요 라이젠 amd 라데온 베가 그래픽 예 라이젠 뭐 이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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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러쉬가 하나 왔네요 한번 같이 볼까요 그리고 어 어 amd 와 인텔 제품 비교표 아 2700x 2700 8코어 16스레드 원래 그러니까 amd 가 추구하는거 2700x 가 어 얘네들은 이제 자기네랑 동급이 i9 좀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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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플레쉬죠 예 요거랑 동급이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700x 는 인텔 i9 9900k 예 요쪽이랑 요렇게 해가지고 동급 이라고 비교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형에는 2600 뭐 2600x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9세대 나오니깐 i5 9600k 뭐 요쪽이랑 동급이다 그 중간에 뭐 2400g 가 있고 저사형 저사형형 뭐 이런게 있고 에슬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새로 나왔죠 200g 요거 아직 cpu 는 안 써봤는데 조금 겁이 나긴 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amd 가 얘기할 때는 요거랑 이제 동급이다 i3 8100 이랑 g5400 g4600 그러니까 2200g 는 아무튼 이렇게 비교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amd 뭐 인텔 성능 비교표 해가지고 뭐 이런식으로 2700x 는 요거만 일단 볼게요 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빨간색이 아 2700x 잖아요 전체적으로 뭐 미디어 인코딩 뭐 좋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인텔 8700k 는 파란색 부분이죠 요런 뭐 파일 압축도 별로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블록체인 채굴이나 이런 것도 인텔이나 이런거는 예 약하다 파일 암호화 이런거 약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약하다 그리고 옆에 보면 요것도 요건 아 요건 2700 하고 2700x 하고 8700k 비교해 놓은 거고 요거는 2600x 랑 8600k 요것도 비교해 놨네요 뭐 자기네꺼는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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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게 해 놨는데 인텔은 좀 그래도 뭐 이 뭐 amd 가 좋으니까 그리고 나이젠 요것도 2400g 랑 7500 요건 7500 이고 2400g 를 왜 7500 이랑 비교했지 뭐지 2400g 면 여기 자기가 동 자기네들이 동꼽 이라고 생각한거 여기다 적어놓은 거니까 요거랑 비교해야 되는거 아닌가 아무튼 예 요것도 7세대 꺼를 해놨네 음 왜 그랬지 뭐 아무튼 모르겠구요 예 아무튼 amd 가 자기네들 말로는 성능이 더 좋대요 그리고 뭐 amd 인텔 칩셋 비교 h310 b360은 a320 이랑 동급으로 보고 그리고 칩셋도 b350 b450은 뭐 h370 b350 b450 하고 뭐 x370 뭐 z370 뭐 중간에 있고 이런식으로 하이프라이스 비싼 순 음 음 왜 약간 amd 가 보드나 이렇게 좀 부품이나 이런거 보면 좀 약간 고급지긴 해요 아무튼 뭐 이렇게 비교해 놓고 그리고 마더보드 사양 뭐 이런거 사타레이드 뭐 이런거 비교해 놓고 음 근데 amd 는 이게 좋은것 같아요 이거 amd 는 이로 현 메인보드 로드맵과 현재 칩셋 지원여부 여기에 보면 amd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게 향후에 그 amd 경우에 여기 보면 2020년까지 출시 예정인 모든 프레서서 신제품이 현재 이게 좋은것 같아요 amd 가 다른거는 솔직히 제가 조립하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고 am4 소켓이 얘네들은 앞으로 2020년까지 소켓이 안 변한다는 얘기에요 am4로 근데 인텔은 어떻게 뭐 새로 나올 때마다 지금도 뭐 뭐 9세대는 지금 똑같이 커피레이크 리플레쉬 같은 경우에는 뭐 1151 v2 예 똑같은 이제 그렇게 되긴 하지만 amd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거는 잘하는것 같아요 소켓이 변화가 없다는거 이건 보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인텔은 나중에 10세대가 나오면 또 칩셋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메인보드를 사야되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그냥 cpu만 바꾸면 되죠 보드는 좋은것 같고 그러면 저 같으면 보드를 좀 좋은걸 살 것 같아요 a320도 물론 a320도 좋은 보드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b350 이상급으로 저는 b450을 추천을 드리고 지금은 b350이 지금 많이 단종이 됐어요 b450으로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면 나중에 2020년까지 am4 소켓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cpu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amd cpu의 특장점 해가지고 뭐 이런거 경쟁사 등급 cpu 대비 가격은 15% 저렴하고 15% 높습니다 이런거 멜트다운 버그가 한참 인텔에서 멜트다운 버그 있었죠 이슈가 됐었죠 지금도 있나요 아무튼 이런식으로 amd 뭐 이렇게 해서 뭐 amd 별 게임성명표 카운터 스트라이크 서든어택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이런거는 요즘에 잘 안하니까 디아블로3 디아블로3는 최소 라이젠3 2200g 까지 가능하죠 어 그렇지 2200만 2200g 만 돼도 어느정도 게임은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되요 최소사양으로 보면은 뭐 오버워치나 청해명월도 요것도 게임 요거 좀 하더라구요 아는사람들 보니까 요거 좀 하시더라구요 천해명월도 요거랑 파크라이 이런건 안되고 GTA5 다행히 이런건 안되겠죠 사양이 워낙 높으니까 그래도 이제 만약에 요게임들을 그래도 최소한 하고 싶다고 하면 2400g 로 최소 내장 그래픽 베가스 내장으로 2400g 이상만 하시면 최소사양으로 요게임은 된다는 내용이니까 게임을 하신 분이고 뭐 여유가 많이 그 별로게 컴퓨터에 투자하고 싶지 않거나 여유가 좀 없으신 분들은 요거 라이젠5 2400g 만 하셔도 충분히 요거까지 하신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요번에 새로 나온 거에요 요거 라디언 베가 그래픽을 탑재한 AMD 아슬론 프로세서 200g APU 요거 새로 나왔더라구요 근데 아직 써보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저가용 PC 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요거 한번 세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쓸 순 없고 만약에 나중에 사무형 컴퓨터 정말로 저렴한 걸로 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요걸로 한번 세팅해서 성능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